전체적으로 이 3x3 상당히 좋은 무대를 볼 수 있죠 이동준 선수가 이제 심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3x3는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심판 판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점 한 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또 5대5보다는 훨씬 심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긴한 분위기도 연출됩니다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아무래도 심판 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전체적으로 이 3x3 항상 당장이나 실내에서 많은 팬분들이 볼 수 있는 무대에서 열렸거든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온도 측정이랑 개인적으로 잘 봤어요 정의원 지금 한솔레미권 선수들이 정연 선수에게 많이 몰아주네요 최저하게 감독이 출전 시간과 교체를 정한다면 3x3는 서로 상의하에 바꿉니다 그렇죠 이현승 선수도 이제 두 점 선수들이 너무 2점 수비를 헐겁게 합니다 그렇죠 첫 득점이에요 박종하 전태풍 아 돌파 이후에 득점 인정만치 보통 저런 2대1 플레이를 이동준 선수가 많이 하면 6점 차 3분 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9점이죠 아우 두 점 깔끔했어요 안세영 아 정확하네요 그렇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이동준입니다 아 이동준 안세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막아야 돼요 예 아 결정적이네요 예예 예예